지금부터는 영화 그대가 조국이 광백수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차정승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차 기자, 조국 영화가 특정 시간대에 마동석 씨가 주연했던 범죄 도시 3편, 이걸 이겼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앵커께 질문하겠는데요. 이 영화를 볼 때,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볼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평도 보고, 누가 많이 얼마나 봤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리뷰 점수도 좀 보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만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박스오피스 순위는 영화를 선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관객수하고 다른 땅에 풀러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관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오늘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관객 뻥튀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 전석 매진된 것처럼 허위로 발권 정보를 입력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특정 시간대는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받았던 자료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대가 죽으기 영화는 심야, 새벽 상영은 자정부터 다음날 8시까지인데 모두 577번 상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석 매진된 것은 199번입니다. 반면 배우 마동석 씨가 형사로 나오면서 악당을 물리쳤던 흥행몰이 하고 있는 영화 있죠. 범죄도시 3편입니다. 같은 시간 심야 상영을 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471번을 상영을 했는데요. 전석 매진된 게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세 차례에 불과했다면 범죄도시 3편은 천만 관객을 넘은 데이트작인데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하면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적 관객수를 보면요. 범죄도시는 천만 영화고요. 실제로 그대가 조국은 범죄도시에 비해서 한 3% 정도 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자신하고 또 자신의 일가가 입시 비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을 나눴던 영화를 영화화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시사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후원자 900명. 목표액 5천만 원을 바로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달성을 했고요. 이게 많은 지지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데 당시 야권 의원들은 꼭 한번 봐달라 이런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번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두 번 연속에서 보니까 상황 정리가 좀 또렷해졌다. 분노가 더 일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차 기자는 봤어요 영화? 영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요. SNS나 유튜브에 올라둔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얘기들이 좀 담겨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의견 중심으로 영화가 달아져 있겠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조국 사태, 조국 입시 비리 문제,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는 이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해서 단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렇게 마치 본인들이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지금 영화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뭐 그건 영화는 만드는 건 본인들 자유죠. 후원을 모아서 자기들이 영화 제작하는 건 모두 다 자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 관객 수를 조작하는 거는 불법의 영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화 상영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이 전석 매진된 것처럼 이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한 거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영화 배급사도 있겠고요. 상영사를 상대로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가진 이 정치적인 특성상 실제로 영화를 예매는 하고 보지는 않았던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